안녕하세요. 김보경 강사입니다. 8강 한번 수업해 볼까요? 자, 8강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동사, 종합하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동사를 쓸 때는 지난번에 태 라는 거 공부했고 시제, 주어동사, 수일치 공부했는데요. 태하고 시제하고 주어동사, 수일치가 한 동사 안에 모두 들어가서 표현이 돼야 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뭐뭐라고 했죠? 태, 시제, 주어동사, 수일치 이 세 가지 항상 동사를 쓸 때는 잊지 말고 머릿속에 탁! 넣고요. 잠궈버리세요.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 세 가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푸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동사를 쓸 때 주어 쓰고 동사 쓰죠? 동사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동사 하나 띡 하고 써놓지 마시고요. 첫 번째 주어동사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보셔서 태 선택하셔야 합니다. 태 라는 게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다고 했죠?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인지 그러면 그냥 동사를 쓰시면 되고요. 수동인지 그러면 비동사의 pp 형태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시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시제는 단순 시제가 있고 완료 시제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진행이 있죠?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시제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어동사 태 보고 시제 봤으면 주어가 현재일 때 주어가 단수면은 동사 원형 s 붙여야 되죠? s나 es 붙여야 되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주어가 복수인지 단수인지에 따라서 동사 쓰는 거 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주어 쓰면 절대 안 되고요.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면서 능동, 수동관계 보시고 시제는 뭐가 돼야 되지? 만약에 현재라면 동사의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염두에 두시면서 결정을 한다면 아주 멋진 동사, 정확한 동사 하나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빈칸을 넣어봤어요. 능동태는, 능동태는 동사를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동사를 그냥 쓰면 된다. 만약에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가 수동이어서 수동태를 써야 된다면은 비동사에다가 과거분사 쓰면 되죠? 비동사에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규칙은 it이 들어가는 거고 불규칙은 따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비동사는 m, r. 주어가 u구 복수면은 r. u구 복수면은 r. 그 다음에 단수면은 is. 이렇게 과거면은 주어가 i하고 복수면은 was, 복수면은 were.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동사 하나 쓰시고 pp 쓰시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시제를 선택을 하는데 시제가 만약에 단순 현재다. 그러면은 그냥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를 쓰면 되죠? 그냥 동사를 쓰면 되고 물론 그때 현재 시제일 때 수일치 맞춰져서 s나 es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과거면은 ed를 붙여주면 되죠? 또는 요거 불규칙이 있구요. 만약에 얘가 미래다 그러면은 will에다가 원형을 써주시면은 되고 얘가 현재 완료가 와야 된다. 그러면은 have, 주어가 단수면은 has 쓰죠? have나 has에다가 pp 쓰시면 되구요. 과거 완료다 그러면은 head에 pp를 써주시고 얘가 미래 완료다 그러면은 will, have, pp를 쓰고 진행형은? 진행형은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ing 붙이는 거죠? 단순 시제 진행은 비동사의 ing 붙이는 거구요. 현재 완료 진행은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리고는 우리가 t를 쓰고 시제를 썼는데 현재 시제일 때는, 여기서 현재 시제일 때는 그냥 동사 원형 쓰면 안 되는 거죠? 주어가 복수면 원형을 쓰는데 단수면 어떻게 합니까?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시제에서는 그냥 다 똑같이 과거형 써주시면은 됩니다. 주어 상관없이 똑같이 써주시면 되구요. 비동사는 다른 거 쓴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다시 얘기는 안 할게. 비동사도 맞춰서 거기에 따라 써주시구요. 그래서 뭐뭡니까? 동사를 쓸 때 t 맞추시구요. 시제 맞추고, 현재라면 수일치, 또 비동사라면 과거도 좀 들어가지만 수일치 맞춰 쓴다라는 거 세 가지 잊지 마세요. please 잊지 마세요. 자, 비동사는 am, are, is가 있고 현재일 때 과거는 were, was가 있다고 했구요. have의 3인칭은 has를 쓰게 되는 거죠. 동사의 과거형은 동사에 ed나 불규칙형이 있고 과거분사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이거나 불규칙형이 있다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시제를 고를 때 시제가 12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진행형 빼고라도 6가지 진행형 통틀어서 하나 하면 전부 7가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시제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낼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시제와 관련된 표현들이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시제와 관련된 표현들이 힌트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currently라든가 now 같은 게 있으면 현재 시제를 써주게 되고 단순 현재 써주게 되고 last Monday, yesterday, three hours ago, 3시간 전에 in 2003, 2003년에, previous 이전의, once, 한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단순 과거 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 미래는 이거 미래 아니죠? 미래는 next라든가 soon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next나 soon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미래를 쓰는 거고요. next나 soon 이런 게 나오면 미래를 쓰고 for the last year, 지난 한 해 동안 over the last year 이런 것도 되죠? over the last year, for the last year 이런 거 나오면 현재, 완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내가 시제를 골라야 된다면 표현이 있을 거예요. 표현, currently now, last, yesterday 이런 표현을 보고 시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글을 쓰는 거라면 내가, 뭐 그때는 내 맘이니까 어떤 시제로 쓸 건 내 맘이니까 그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시제를 선택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서 접속사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시간에 관계된 시간절 접속사 시간의 의미를 주는 시간절 접속사가 나올 때는 시간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를 보여주는 접속사니까 이게 힌트가 되어서 시제를 고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when이나, as, as soon as, while, if 이건 조건절이죠? 얘는 조건절인데요.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절 접속사인데 이런 것들 기억나나요? 주절이 미래면, will이 나와서 또는 명령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주절이 미래면, will이 나와서 미래면 시간절, 시간절도 미래가 돼야 되지만 시간절 안에는 미래 대신에 현재의 시제를 쓴다. 미래는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when, as, as, as soon as, while, if 이런 것들이 여기 once도 있어요. once, 뭐뭐 하자마자 once 짓는데 또는 by the time도 있었죠? 자꾸 딴 게 생각이 나네. by the time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when, as, as soon as, while, if, once, by the time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주절이 미래, will이 나오면 이런 절 안에는 현재의 시제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since가 또 매우 중요한 접속사가 돼요.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으로 뒤에는 과거 시제가 나오는데요. 뭐뭐 이후로 죽이라는 의미를 하랬어요. 그래서 연결되는 주절에는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게 지금까지 특정한 시점에 언급이 없어서 지금까지면 현재 완료 쓰고요. 과거에 어떤 시점이 언급되면 그때까지 해서 과거 완료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험에서는 주로 현재 완료가 나와요. 그래서 since가 나오면 완료 시제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before가 뭐뭐 하기 전이니까 before가 시점을 줄 수도 있죠. 그럼 before에 과거가 나왔으면 과거 전이니까 과거 이전은 뭐를 쓴다 그랬죠? 과거 이전에는 과거 완료 쓰는 거죠. 그래서 head pp가 주절에는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a라는 절이 있고 before가 있고 b라는 절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됩니까? a하고 before가 연결되나요? no, 아니죠? 접속사는 앞에 붙는 거예요. 절 앞에. 그러니까 b라는 절 앞에 접속사 before가 붙어서 before는 b랑 연결되는 거지 접속사가 절 뒤에 붙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 뒤에 이렇게 연결된다고 a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서 엉뚱한 시제 고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요. a하고 b하고 before가 두 절을 연결하고 있다면 앞에 붙는 거예요.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든지 접속사는 앞에 붙는 거니까 b하고 연결해서 뭐뭐하기 전에 b하기 전에 a하다라고 이해를 해서 정확한 순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과거 완료 나오고요. while이 뭐뭐하는 동안이죠. while의 과거 시제가 나오면 같은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같은 시점이야. 같은 시점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과거 시제를 써줘야지 여기다가 헤드 pp를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이게 시험을 볼 때요. 시험을 볼 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 전에서 뭐 얘기했어요? 표현들 얘기했죠. 우리가 시제를 선택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을 보고 시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런 접속사들을 보고 이런 접속사들을 보고 그리고 접속사에 주절과 종속절이 있을 테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종속절의 시제가 나오든지 주절의 시제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접속사 보고 나와 있는 동사 하나 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동사를 골라 주시면 되는데 이 접속사가 어떤 의미로 두 절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답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네 개의 이 절이 시험에 나온 것들이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규칙적으로 수학공식처럼 암기를 하셔도 좋겠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골라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절 안에 현재 쓰는 건 이거는 여러분이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접속사도 없고 표현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동사가 됐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면서 그냥 동사가 주절이 하나 뭐 여기 종속절이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그러면은 동사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동사를 보면서 그냥 논리적인 이해에 의해서 어떤 시제를 써야 될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크리에이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크리에이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동사 크리에이트를 쓰면 그냥 크리에이트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거기에는 태가 들어가고 시제가 들어가고 스일치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전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주어가 i, u, 복수인 경우에 그리고 주어가 단수인 경우에 스일치가 나눠지죠. 그리고 능동테냐 수동테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크리에이트를 어떻게 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현재 시제면 현재 시제면 어떻게 돼요? 현재 시제면 그냥 크리에이트 쓰겠죠. 현재 시제면 복수일 때 능동이면은 수동이면은 비동사에 쓰는 거니까요. 비동사에다가 크리에이티드를 쓰겠죠. 크리에이티드 근데 주어가 복수니까 r 쓸게요. r 과거하면 were 쓰는 건데 주어가 단수면 크리에이트에서 s를 붙이게 되고요. 수동이면은 비동사 pp인데 현재고 주어가 단수니까 is가 되겠죠. is 크리에이티드 이렇게 되게 됩니다. 현재의 진행은 비동사에 ing 쓰는 거죠. 비동사 주어가 복수니까 r 쓰고요. 크리에이틴 크리에이틴을 쓰고 수동태는 비동사 진행이면서 수동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비빙 그 다음에 pp에서 크리에이티드를 쓰게 됩니다. 비동사에 ing 진행 쓰고 비동사에 pp에서 수동 비빙 pp에서 are being created 쓰고요. 주어가 단수면은 is is creating 그렇죠? 만들고 있습니다. 수동태면은 is being is being creating 이렇게 is being created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is being created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를 보면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쓸게요.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제는 능동일 때 created 쓰는 거죠. created 수동이면은 was 복수니까 was 써야 되겠네요. 그쵸? 복수니까 were 그 다음에 create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단수면은 단수일 때 과거는 상관없다 그랬죠. 주어가 복수는 단수는 상관없으니까 똑같이 created를 쓰고 수동태면은 was created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미래 시제는 will 쓰는 거죠. will create 이렇게 쓰면은 되고요. 수동은 will be will be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비 써야 되고요. created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주어가 단수일 때 상관없죠. 조동사 뒤에기 때문에 똑같아요. will create will be created 똑같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완료 시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완료 시제 완료 시제는 현재 완료는 have pp 쓰는 거죠. have created 이렇게 쓴 게 현재 완료고 수동은 have been created 이렇게 쓴 게 현재 완료이면서 비동사 pp 쓴 수동이 됩니다. have been created 현재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어가 단수면 have가 아니라 has 쓰는 거죠. has created 창조했다 만들었다 그 다음에 수동이면 has been created 이렇게 되고요. 그럼 과거 완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과거 완료는 have 대신에 had 쓰면 되는 거죠. have 대신에 had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had created 이거 과거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이면서 수동은 이거 과거 완료일 때는 과거일 때는 이거 복수냐 단수냐 중요하지 않죠. 똑같아요. had been created 써주고요. 단수도 똑같죠? 단수도 had created had been created 똑같게 되고 미래 완료는 미래 완료는 will 쓰는 거죠. 미래 완료는 will을 씁니다. will have created will have created 이렇게 쓰게 되고 이거 주어가 복수나 단수나 똑같이 will have created 쓰면 되고요. 수동태인 경우에는 will have been created 이렇게 나오겠죠. will have been created 그래서 제가 create라는 동사 하나를 가지고 복수냐 단수냐 주어가 현재 시제일 때만 적용되는 거고 과거일 때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조동사 뒤에서는 적용 안 돼요. 그 다음에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 수동은 전부 비동사의 pp 형태로 써줬죠. 그리고 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번 이 동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자리 확인부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동사 자리가 아니면 아무리 수일치 시키고 퇴육 시키고 시제일치를 시킨다 한들 동사 자리가 아니면 처음에 단추를 잘못 깨면 끝에 가서 잘못 받잖아요. 맨 처음에 항상 자리 확인 하시고요. 그리고 수일치를 먼저 맞추시는 게 문제를 풀 때는 편해요. 수일치를 먼저 맞추시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태 보시고요. 시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많다라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게 금방금방 네 개가 다 안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놓고 순서를 정해놓고 어? 이게 무슨 자리지? 아 동사 자리구나. 자리 확인 하시고요. 동사면은 아예 수학처럼 수학 공식처럼 순서를 정해놓고 수일치 맞춰야지. 그래서 수일치에서 맞지 않는 거 빼주시고요. 태 봐야지.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왔으니까 주어 동사 이미 왔으니까 태 맞추실 수 있죠. 그러면 태 해야지. 해서 태에서 맞지 않는 거 빼주시고요. 그러고도 답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시제까지 해서 보는데 시제는 아까 어떻게 보인다 그랬죠? 표현을 보든가 접속사를 보든가 아니면은 어떤 동사가 두 개 나오면 동사 두 개의 논리적인 그런 관계를 보고 시제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개 잊지 마세요. 자리 확인 수일치 태 시제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더 슈퍼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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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 모든 자료를 그럼 프로바이드가 제공하다 그러면 슈퍼바이저 모든 자료를 여기가 동사 자리 자리 확인했죠? 동사가 아닌 거는 빼줘야 되는데 동사가 아닌 건 없네요. 슈퍼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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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능동강 일단 수일치부터 본다 그랬죠?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그 다음에 텍 슈퍼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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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능동이에요. 그럼 B하고 C가 남았는데 B도 능동 C도 능동이니까 여기서는 해결이 안되고 그러면 시제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시제로 넘어가는데 시제로 넘어가는데 시제는 표현이나 접속사나 동사가 두 개 나오면 절이 나오면 앞에 있는 절을 꾸며주는 관계사절 형용사 역할하는 형용사절 다른 말로 하면 관계사절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at were needed for the project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료를 그럼 여기 보니까 과거가 나와요. 과거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필요한 과거 저기 필요한 자료를 그래서 여기에 과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것도 같은 시제로 맞춰져서 이게 굳이 다른 시제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제로 맞춰서 비번이 정답이 됩니다. 비번 답 고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게 동사 두 개 동사 두 개 나머지 하나를 보고 나머지 하나는 논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푸는 건데 웬만하면 같은 시제에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Many analysts 많은 분석가들이 anticipate은 예상하다. 예상하다는 뭐뭇을 예상하다라는 목적어 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절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 대절은 목적어 역할하는 절이니까 목적어는 명사가 목적어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이 됩니다. 명사절 대절 대절야를 예상을 한다. 그러면 명사절 절은 주어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절 안에도 주어동사가 있겠죠? The domestic market for 3D TV에 대한 국내 시장 얘가 주어가 되고 그러면 이거는 동사 자리죠. 동사 자리 자 동사를 골라줘야 되는데요. 여기 원형을 써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동사에 원형 쓰는 거 아니니까요. C번 이렇게 B 같은 거 우리가 동사 원형을 쓰는데 B라는 거는 진짜 동사 원형을 써야 될 경우에만 쓰는 거니까요. B는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C는 빼주고 C는 빼주고요. 그러면 스위치를 봐야 되죠. 주어가 market 단수예요. 주어가 단수면 이거 A번 조동사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상관없고 B번도 해지니까 괜찮고 D번 과거 영향을 안 미치니까 스위치에서 답이 안 나오네요. 그럼 테를 볼까요? 시장이 시장이 자라는 거죠. 이 grow는 주어가 자라다에서 자동사라고 해서요. 자동사라고 해서 주어가 자라다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 물론 뭐뭐를 재배하다 하면 타동사가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자란다 시장이 자란다에서 자동사로 자동사가 되니까 수동 필요 없어요. 그리고 C번은 또 수동이죠. 그러니까 C번은 어차피 또 수동에서 빠져야 되네요. 200% 자란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시제로 넘어가는데 시제가 넥스트가 있네요. 다음 10년 데케이드는 10년이에요. 다음 10년 동안에 다음 10년 동안에 200% 200% 그러면 다음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지금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예상하는 거고 다음이니까 미래가 되는 거죠. 시점이 그래서 다음 10년 증가할 것이다 해서 이 현재에서 미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Will Grow A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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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게 나오네요. 이거 시간의 순서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단어죠. Before and Joined 가 나왔어요. Joined Double Start Company에 입사하기 전에 그러면 입사하기 전이니까 주절은 과거 이전이니까 과거 완료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여자는 했는데 이거 동사자래요. 그녀는 First Competitor 경쟁업체에서 10년을 일한단데요. 일단 우리가 원래는 이거 동사 자리 보고 수일치 보고 태 보고 시제를 보는 순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Before Joined 를 여러분이 놓치지만 않고 넘어왔다면 과거 완료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동사자리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수일치 태 이 보기 이전에 과거 완료부터 골라줘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C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과거 이전이니까 일을 했었다 해서 Head Wort 가 정답이 됩니다. Head Wort 가 정답 B번 동사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Mr. Roseland will have an interview Mr. Roseland 인터뷰를 할 것이다 미래네요. With one of the senior officer 고위 간부 인터뷰를 할 것이다. If 접속사 나왔네요. 그의 지원서가 그러면은 지원서 이거 동사가 와야 되죠. 접속사 나왔으니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와야 돼요. 동사 자리인데 보기에 동사가 아닌 건 없네요. 주어가 단수인데 여기에서 주어가 단수인데 동사 원형은 없으니까 그것도 수일치도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그러면 지원서는 받는 주체입니까? 받아지는 대상입니까? 지원서가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받는 거죠. Mr. Roseland 씨가 받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의 지원서를 뭐 지원서는 목적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목적으로 있어야 될 receive의 받다 뭐뭇을 받다 receive의 목적으로 있어야 될 단어 동사의 대상이 지금 주어로 와있으니까 이거는 수동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수동 중에 하나 답을 골라주셔야 돼요. 그럼 B번하고 D는 능동이니까 빼고 능동이니까 빼고요. 그럼 B번하고 C번이 와야 되는데 지원서가 웨일이 들어가면 지원서가 반응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지원서가 반응이 좋으면 인터뷰를 할 것이다. 그 사람의 인터뷰를 할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아직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죠. 미래일이에요. 그럼 미래일이라고 해서 위를 씁니까? 미래에는 위를 써야 하지만 조건절에는 항상 뭐를 염두에 둬야 돼요? 조건절에서 시간절에서 미래를 써야 될 때는 현재 시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조건절에 미래를 써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래 쓰지 않고 A번 4번에 A번 답을 합니다. 4번은 정답이 A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5번 한번 넘겨볼까요? Mr. Raman 동사자리죠? Mr. Raman A successful photographer 사진사 성공적인 사진사 For the last 10 years 지난 10년 동안 지난이 있네요. 지난 10년 동안 성공적인 사진작가 이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 10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비번은 수일치 안 맞고요. 그리고 지난 그리고 지난 10년이니까 For the last 10 years 는 뭐 쓴다 그랬어요. 10년 전부터 오늘까지 지난 10년 동안 이니까 현재 완료 쓴다 그랬죠. 그래서 has been 됩니다. has been 주어가 단수니까 has 맞고요. has been a successful photographer 지난 10년 동안 성공적인 사진작가 였다 해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 Customers Must Park 고객들은 주차해야 한다 그들의 차를 In an Alternative Parking Area Alternative 는 대안 이라는 명사나 형용사되는 대안 다른 주차장에 그들의 차를 주차해야 한다 While 머마하는 동안에 머마하는 동안에 현재의 Current Parking Lot이 현재의 주차장이 그러면 주차장이 일단 주어로 왔으니까 수리되어지는 거죠. 동사는 수리하다 해요. 그러면 현재 주차장이 수리되어지는 동안에 수동으로 와야 합니다. 수동으로 오는데 여기 지금 A는 B동사에 PP를 써야 되는데 현재를 썼네요. 이거 형태가 맞지를 않고요. 그리고 B동사는 Is Being Refilled 하면 진행이면서 동시에 수동인 거네요. 수동은 수동인데 진행수동이고요. C는 능동이죠. D는 현재 완료 이거 능동인 거죠. Has Refilled 능동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수동이 와야 되는데 수동은 B번 밖에 없죠. 정답은 B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Must Park에서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Is 가 올 수 있고 현재 주차장이 수리가 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쓰이게 된 거죠. 7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컨퍼런스가 다룰 것이다. address 특별히 다룰 것이다. The improvements 개선을 in medication 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개선을 특별히 다룰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8번 8번 볼게요. It seems like 하면 뭐뭇처럼 보이다. It seems like 뭐뭇처럼 보이다. Like가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뭐뭇처럼 이라는 전치사나 접속사도 돼요. 전치사로 쓰인 거고요. 뭐뭇처럼 보이다. 뒤에서 다시 절이 나왔으니까 이건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쓰인 거네요. 뭐뭇처럼 보이다. 매종 호텔이 매종 호텔이 조동사 나왔네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을 씁니다. 동사 원형 이니까 is 같은 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사 원형 b가 들어갈 수 있는데 부정이네요. 그러면 b동사가 있을 때는 b동사 에다가 not 을 붙여주면 되지만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우선이에요. 조동사 에다가 not 을 붙이고 뒤에다가 b동사를 쓰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ill not be d번이 정답이 됩니다. 부정은 비동사 는 비동사 에다가 not 붙이는데 조동사 는 조동사 에다가 not 을 붙이는데 조동사 우선이에요. 조동사 에다가 낫을 붙이고 뒤에다가 조동사 뒤에 원형이니까 비 써주는 거니까 이 순서 잊지 마시고요. will not be able to reach its capacity reach는 다 다르다. capacity는 수용력 최대 수용력에 다 다를 수 없을 것이다. during the upcoming 다가오는 시즌에는 다가오는 시즌에는 꽉 차지 않을 것이다. 호텔이 다 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9번 The Board of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해요. 이사회 The Board of Directors 는 이사회고 이사회가 어제가 있네요. 어제 그럼 어제가 있으면 과거 시제죠. 제가 순서는 정해줬지만 동사 풀 때는 수일치 태 시제를 보세요. 라고 순서는 정해줬지만 순서는 까먹을까봐 잊지 말라고 순서를 정해준 거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제 하면 이거는 단순 과거 하고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단순 과거를 먼저 고르면 단순 과거를 먼저 고르면 어나운스트는 과건데 이거 Head announced 하면 과거 완료라 안되고요. 어나운스트는 현재라서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빼고 나면 문제를 더 쉽게 갈 수도 있잖아요. 자 어제 그 다음에 동사가 발표하다인데 대절이 나오네요. 무엇을 That the company had been discussing 회사가 토론을 해왔다. The acquisition 인수를 of a subcontractor 하청업체 인수를 토론을 해왔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어제 발표를 했다 해서 능동이 와야 되는 거죠. 이사회가 발표를 하는 주체고 목적어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뭇을 그래서 과거가 와야 되는데 능동이 와야 되는데 얘도 능동이고 얘도 능동이죠. 둘 다 능동이지만 얘는 그냥 단순 과거고 얘는 진행이에요. 진행 The board of directors 그런데 아 우리가 맨 처음에 스위치 맞춰야 된다 했는데 스위치를 안 맞추니까 괜히 여기까지 왔네요. 스위치가 볼드가 주어 볼드 오브 디렉터에서 합쳐서 이사회이지만 이사들의 회의예요. 그래서 여기가 주어가 되면서 단수 단수가 와야 되는데 이거 워가 왔기 때문에 시제를 따지기 이전에 스위치에서 C번은 C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A번이 남게 되네요. 그래서 스위치에서 A번 빠지고요. 그 다음에 능동이라서 수동은 안 되고 예스털데가 있어서 단순 과거에서 A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번호예요. The company 회사가 주어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이 목적으로 나왔네요. 기자회견을 그러면은 회사가 기자회견을 여는 주체니까요. D번 같은 수동은 안 됩니다. 그쵸? D번 같은 수동은 안 돼요. 근데 Adusnes가 나오네요. 이거 보면서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겠죠? Adusnes는 뭐뭐하자마자라는 시간의 의미를 주는 접속사가 되고요. 거기에서 현재 완료로 현재 시제가 나왔네요. It's satellite 위성이 has reached its orbit 궤도에 도달하자마자 In 15 hour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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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에 궤도에 도달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연다인데 시간절에 현재가 나올 때는 현재 완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완료도 현재는 현재거든요. 현재가 나올 때는 이거 미래 대신에 현재 쓴 거죠. 그러니까 Will have reached 라는 미래 완료를 썼어야 될 거를 시간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바꾸면서 수일치 맞춰서 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절 안에 현재가 나왔기 때문에 주절은 미래지만 현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뭐 씁니까? 네. 10번에 그래서 정답은 The company 아 뭐야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시간절 안에 현재를 쓴다라는 거지 시간절 안에 현재를 쓴다라는 거지 시간절 안에 현재가 나왔다는 건 주절이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We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We'll hold B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는 어떤 문제에서는 주절이 Will인 걸 보고 시간절 안에 현재 골라주는 걸 했는데요. 이번엔 거꾸로 보기가 나온 거죠. 시간절의 현재인 걸 보고 이게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 거니까 주절은 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절에 Will이 있는 We'll hold 개체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를 써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이었네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동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다음 강의에서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다음 강의에서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다음 강의에서